경기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오늘은 파주의 갈곡리 성당을 찾아갑니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에 위치한 갈곡리 성당은 구한말 천주교 박해를 피해 만들어진 갈곡리 마을에 1954년도에 지어진 성당인데요. 오래된 역사성뿐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건축양식으로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갈곡리 성당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일제강정이 전 그리고 한국전제까지 한국천주교의 모든 굴곡진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에 공소로 지어졌지만 한국전쟁 때 불타버렸고 1955년 미해병제 분정신부에 의해서 이 성당이 지어진 것입니다. 갈곡리 성당은 그 자체가 역사입니다. 한국전쟁 때 불타버렸고 아멘